부산지역의 올해 상반기 신설법인이 지난해 상반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부산지역 신설법인 수는 2,310개로 지난해 3,321개 대비 30.4%가 감소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업과 건설업의 감소폭이 각 57%, 37% 이상을 기록하며 두드러졌습니다. 상공회의소는 올해 상반기 신설법인 수가 8년 전인 2015년보다 못한 상황이라며 고물가와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것과 함께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고 에너지 가격 부담도 커지면서 창업시장이 악화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